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낯선 외국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이럴 때 24시간 연중무유로 운영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히 생명의 위협적인 상황이나 몸을 다치는 사고,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사건 등으로 경찰서나 병원 등 현지 기관을 방문할 때는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. 영사콜센터에 연락하면 영어, 중국어, 스페인어 등 7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외교부 영사콜센터는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곳에선 무료 전화 앱을 통해 통화 상담이 가능하고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 SNS 메신저 앱으로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. 만약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유선전화를 통해 영사콜센터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이번 주 글로벌 나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